운동을 하면 할수록 데드리프트와 스쿼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저도 예전에는 패턴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많이 해볼수록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할수록 오히려 더 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느낀 걸 바탕으로 조만간에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슷하다는 느낌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가 강해지면 나머지도 따라서 강해진다 라는 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쌓는 게 더 이득인가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스쿼트가 이득입니다. 왜냐하면 피로도도 훨씬 덜하면서 볼륨을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. 스쿼트는 신장반사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피로도를 덜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경기 피로도도 훨씬 스쿼트가 데드리프트에 비해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한지는 저는 오래됐고 오래된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지가 꽤 됐습니다.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비교했을 때 스쿼트 위주로 훈련을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 이 생각은 제가 또 바뀌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생각이 좀 큽니다. 그래서 스쿼트를 훨씬 더 메인으로 잡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를 보신 분들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쿼트를 메인으로 잡고 하는데도 데드리프트가 계속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건 자세적인 측면도 깨달음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스쿼트가 강해졌기 때문에 또 데드리프트도 따라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스쿼트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데드리프트 300은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생각만으로 하던 300인데 계속해서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랜만에 250까지 해봤고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피로도가 꽤 높았는데도 약간 한번 찔러줄 때가 돼서 한 건데 내일은 새벽 운동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컨디션을 맞춰서 한다면 내일 하는 게 베스트였지만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그냥 가볍게 아침에 새벽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제 데드리프트 셋업 자세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느끼신 분들이. 현재로서는 지금 셋업이 저랑 가장 잘 맞는 느낌이 납니다. 약간은 스쿼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훈련을 구성할 때 데드리프트를 비중을 조금 낮추고 스쿼트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스쿼트에 맞춰서 따라오는 느낌으로 데드리프트를 가져가시면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몸통을 잡는 법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원피스에서 패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?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근육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저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